한일전 축구가 조금전 3대0 완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팬으로서 많이 속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셀트리온에 7500원 또 올랐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7500원. 오늘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네요. 셀트리온 R&D 인력 최다. 한미는 투자비중 1위. 저라면 매일경제 제가 기자라면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R&D 인력 최다 뿐 아니라 투자액 압도적인 1위. 왜 그렇게 뽑았는지는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제약바이오 R&D 인력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프 왼쪽에 셀트리온입니다. 29.9% 거의 30%가 R&D 인력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볼게요. 매출 대비 R&D 투자비중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셀트리온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R&D 투자액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죠. 우리 셀트리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용 한번 볼게요.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셀트리온이고 R&D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미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매출 5천억 원이 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들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계 직원이 18%가 R&D 인력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인원 10명 중 6.5명은 석박사 출신이다. 연구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으로 전체 직원 2,158명 중 645명. 29.9%가 R&D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박사 출신은 52명. 석사는 302명으로 연구직 절반 이상이 고학력자다. 핵심 연구인력은 제품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서진석 수석 부서장과 연구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소장 권기성 전무를 비롯해 부연구소장인 이수영 상무 등이 있다. 서진석 수석 부서장은 서회장님 첫째 아들입니다. 84년생, 한국 나이로 38살. 셀트리온 관계자는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국제적 위성을 키워왔고 앞으로는 글로벌 종합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층 더 고학력 R&D 인력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 다음으로 R&D 인력이 많은 곳은 종근당이다. 종근당은 전체 인력 2,270명 중 연구직이 547명이다. 석박사는 383명으로 연구직의 70%를 차지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은 한미약품이다. 절대적인 R&D 규모는 셀트리온이 지난해 연매출 1조 8491억원 중 3,892억원 20.8%죠. 가장 많았지만 매출 대비 비율은 한미약품이 21%로 최고다. 절대 비용으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 비용은? 지난해 매출 1조 759억원 중 2,265억원을 R&D 투입했다. R&D 인력은 538명으로 이중박사급은 64명 석사급은 285명이다. 이렇게 오늘도 셀트리온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저는 이 흐름이 이어갈 것 같고요. 본격적인 흐름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비록 축구는 일본한테 완패를 했지만 셀트리온 축가만큼은 완성을 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